0036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창석유입니다. 미창석유의 테마는 유가상승이, 하, 있습니다. 미창석유, 은, 은 동사는 1962년 설립되어 산업윤활류 전문회사로 성장하여 1989년 9월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함 동사의 기술수준은 애니오즈 코퍼레이션과 기술재유로 상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동사 생산의 광위의 윤화류와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등의 제품은 각각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의 윤화류, 타이어 및 신발 등 고무제품의 원료, 변압기의 절연유 등의 원료유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기업개요 대시 1962년 12월에 설립되어 석유류의 정제 및 그 제품의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부산의 본사 및 주공장을, 울산의 제2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선박용, 산업용 윤화류와 전기절연유, 고무배합유, 유동파라핀 등이 있으며 JX니판오일랜드에너지코퍼레이션과 기술재유 대시 2019년 8월 울산공장 2억의 냉동유 생산시설 증설로 연간 생산 능력은 33,600KL로 향상되었음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로 고무배합유 판매는 부진하였으나 전기절연유, 윤화류, 그리이스, 윤화류 원료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율 하락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 기타 수지 저하로 순이익률은 하락하였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회복 및 조선산업의 건조량 증가 등으로 고무배합유와 윤화류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전기절연유의 지속적인 수요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5일 기준 장마감 미창석유의 시가총액은 1,287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미창석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6위입니다. 미창석유의 상장 주식수는 1739,601훈도주입니다. 미창석유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미창석유의 퍼은 4.89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1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04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9,5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4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14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36배 203,242원이며 배당수익률은 3.38%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75번지억원, 187억원, 35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77번지억원, 197억원, 331억원입니다. 미창석유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10%이고 유보율은 3,604.5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5.22이며 전일 대비해서 5.8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5.3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45-1.6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창석유의 2022년 10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만4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만3천9백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만3천8백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창석유의 종가는 7만4천원이며 주가가 미창석유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창석유의 종가는 7만4천원이며 주가가 미창석유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미창석유는 거래량 38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9조, 미래의세증권에서 65조, 신한금융투자에서 43조, 디비금융투자에서 42조, 신영에서 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세증권에서 10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19조, 키움증권에서 65조, 노무라에서 62조, 대신에서 5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0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1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가 상승 관련주 미창석유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